파디 봤어요 파디? 우우우우 앙탕이 우우우우우 또 시작이에요 또 이제 와서 귀 빨리는 척 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4명이에요 네? 네 몇 가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 다요 있는 거 다 할 수 있는 거 다? 있는 거 다 살 진짜 많이 뺐다고요? 살 진짜 많이 뺐다고요? 다시 온 거예요 저희는 저희밖에 없어요 가보자 그래 그래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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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멧 일그러진 유미의 세포들이 됐어 하하하하하하 이게 맞아 아 이게 맞어? 나 왜 이렇게 귀여워? 자 이거 머리 이렇게 한번 이렇게 맞대 보자 이렇게 아 이렇게? 어 이거 썸데이 These girls 하루 종일 사진 찍어 찍고 찍고 또 찍어 돌아가면 또 찍어 숙소 돌아가면 찍어 씻기 전에 찍어 물에 빠지기 전에 찍어 물에 빠지고 나서도 찍어 하루 종일 찍어 자 우리 탈까요? 각도 진짜 왜 그래 이 각도 적응해야 돼 언니 프로 아이돌로 살아남으려면 적응해야 돼 이렇게 호박의 줄을 글면 그냥 낙서한 호박이 돼 언니도 사진 찍어줄까요? 나는 별로 없어 별로? 왜? 근데 봐봐 줘 봐봐 저 언니 봐봐 아니야 할 수 있어 줘봐 언니 핸드폰 줘봐 아 해봐 해봐 나 저런 거 아 나 잘해 내가 자리 찍어줄게 뚝딱이 그게 있어가지고 내가 진짜로 찍어줄게 사장님 여긴 몇 시까지 해요? 7시 뽕뽕 뽑아 7시까지 뽕 뽑아 물속에서 뵐게요 이거죠? 아 자신 있으면 타도 돼요? 저 자신 있어요 이거 탈 자신 있잖아 응 있지 네 좋아요 여기서 안 웃기 하고 진 사람이 다음에 내 핸드폰 들고 맨날 하는 생각인데 저는 참 돈 내고 와서 쓸데없는 내기하기 좋아한 거 같아요 이거 어때? 아 이거 백포 빠진다 아니야 백포 빠진다 갸룩빛 하나 둘 셋 갸루 갸루 언니 누가 갸룩빛을 그렇게 배웠어 갸루 이걸로 눈이 누구 머리 깨는 일만 하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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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오는 거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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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서워 그걸 왜 이제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뭐 이정도 이제 하지 아유 이 정도 이제 하지 언니들이 생각보다 너무 이빨을 꽉 깨물고 하더라고요 돈 몇백 걸린 줄 알겠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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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하도 죽상이 되었으니까 옆에서 사장님께서 불만이 많은 거 같다고요? 아유 너무 좋아요 사장님 미션 중ниц 미션 중 소하는 미션 중 안웃길 미션중 모으 고 believing 와 사장님 이번 기회에 쌓여있던 원한을 풀어요 아프겠다. 언니 괜찮아요. 언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언니가 진짜 개 아프게 찍었는데 괜찮아요? 이걸로 누구 머리끼리 하는지 막. 나 이거 뭐 어떻게 찍었는지 모르겠어. 부산 2. 또 떨어졌어? 박화점 박화점. 저 아까 영재인 치는 거 강사랑. 나 봤어 나 봤어. 화란 줄 알았어. 돈 내고 고생해서 현타 온 4명이에요. 재밌었어요. 언니 핑미 언니잖아. 핑미 핑미. 알았어요. 언니 젖어서 그렇지. 아니요. 갈까요? 우리 탈까요? 아니요. 최근에 많이 봤는데. 진짜요? 이게 맞아요? 저는요? 발바닥 완전 밑으로 붙이고. 유튜브로 왔어요. 레원이랑. 아 레원이랑. 난 그 무궁궁궤도. 손잡아 이렇게 밑에서 위로. 난다. 난다. 우와. 높이 나는데? 무지개 보여 중간에. 가자. 무지개 보이면 죽을 때 된 거 아니야? 아니 그냥 감상해 예쁘다고 생각하면서. 잘 가. 아 죄송합니다. I believe I can fly. I believe I can touch the sky. 진짜 너무 재밌지 않았어요? 엄청 높이 나왔어요. пов Bus. 어디까지 가는 거야? 이제 펜션 우리 차지야. 이제 우리 둘만 놀면 돼. 가자. 진짜 너무 커. 어? 썸네일이다. 야. 남는 게 사진이에요.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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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칵. 안녕 자기. 제 엉덩이 좀 찍어주세요 이걸로 제 엉덩이 가평 트월킹 근데 얘 트월킹 배웠어 원래 여기서 무릎을 써서 올라가라고 그랬죠 엉덩이가 큰 그녀는 와 근데 나 잘한다 뒤에 차와요 치일 사람 아니면 옆으로 빠져요 날파리 저 언니는 혼자만 왜 이렇게 아예 이유를 모르겠어 왜 이렇게 하얘 나 하얘 하얀 수준이 아니라면 없어질 것 같아 선크림 선크림? 선크림 바른다고 다 이렇게 되는 거면 아유 날파리 인생은 지금이여 암머렛 암머렛 안 묶어 아 이거 따가워 아 따가워 차온다 차온다 맞아 틱톡 찍기 반대로 패스 왜 자꾸 나를 벌리게 하는 거 같지? 한 번 한 번 바로 나간다? 아 제발 왜 그래 왜 겁져 왜 사람을 막 이렇게 세 번 세 번 솔직히 나 지금 좀 차분했다 두 번 난 자야 되는데 대회에서 이룩 보자 진짜 귀침 내내 두고 아무쪼록 여러분도 즐거운 여름휴가 보내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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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